오늘은 제가 비텔리에 왔습니다. 비텔리 여기다. 비텔리가 뭐냐면 스크린 라이딩 하는 곳 같은데요. 스크린 보고 골프 치는 것처럼 스크린 라이딩을 하는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예약했거든요. 비텔리. 여기가 이렇게 2층이 있고 여기 가운데서 아래를 볼 수 있어요. 저렇게 로라들이 또 있습니다. 저의 회 자전거입니다. 리파인드예요. 리파인드라는 자전건데 제가 다 돌입했어요. 헬멧이랑 옷들이 있네요. 앞바퀴를 다는 거구나. 오 드디어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. 진짜 이 코스 그대로인 거예요? 이 코스 그대로 저항이 걸려요. 업힐이면 업힐 만큼 힘들고 다운힐이면 다운힐 만큼 쉽고 아 이 별이 그러면 난이도예요. 쉽게 말하면 난이도예요. 북악 가볼래요? 별은 5개 중에 지금 업이 왠지 오르막이라도 있잖아요. 진짜 코스 많다. 일단 워밍업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그냥 워밍업 하면 돼요. 오 여기 나왔다. 시작! 휙박 수도 있어? 바람이 더워. 바람이 더워. 바람은 시원해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영원회로 진코보기 자, 현장 1호기입니다. 돌리셔야 돼, 돌리셔야 돼. 돌리셔야 돼. 돌리셔야 돼. 아, 쏙 타요? 네. 저항을 제가 방금 타시던 테이프를 봤으니까 재미있게 타시는 테이프를 도전해드릴게요. 네. 아, 다리 아파. 아, 다리 아파. 아, 다리 아파. 이번에는 미식 풀자예요. 아, 다리 풀려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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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쪼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. 분언니 삽시다. 그래, 분언니 사자. 22.2kg 분언니. 아, 분언니. 평지역 사원이 하나가. 마지막에 약간 사상업계. 네. 천천히. 아, 천천히. 이게 진짜 분언니라는 코스예요. 아, 안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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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끝났습니다 겁나 힘들어요 오늘 탄 코스가 청계산이랑 분언니를 탔습니다 저 1등 했어요 22km 탔는데 40분 걸렸고 괜찮으세요? 자린이 지금 하나님은 괜찮은데 저기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통과하고기 사랑을 안녕 비텔리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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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